1, 2, 3, 4, 1, 2, 3 너 그래 너 요새 너 조금 이상해졌어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시무르가고 고민이 생겼니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형제 진행형 같아 하루에 열 번 내 맘이 움직여 스파다 응? 네, 아마 왜 내꺼냐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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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왜 나를 내놓으려하는 거 아니야? 아무래도 미국에서에서 내놓으려는 거 아니야 나이깐 좀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